일단은 인사를 드려보죠. 원어비얼스! 안녕하세요, 아스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저희가 오늘의 글로벌 MC 있잖아요. 어때요, 소감이? 아, 소감이요? 제가 형이랑은 두 번째인데 그거 두 번째인가요? 그쵸, 대만에서 했잖아요. 아, 맞네. 대만에서 짧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뭔가 설레기도 하고 뭔가 긴장되기도 하는데 제가 또 MC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을 좀 있는 것 같고 네,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이렇게 엠카에서 또 스페셜 MC를 맡게 됐는데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그리고 또 산하군이 MC라서 조금 평소보다 긴장이 좀 덜 될 것 같아요. 아, 원래 긴장하셨어요? 원래 좀 막 하죠. 안 할 수도 없죠. 하죠. 그러면 저희 한번 오늘의 라인업들을 조금씩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이분들. 저, 저보다. 네. 누구 설명하실까요? 저는 레전드 분들. 아, 그러면 네. 저는 그분들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최초 공개. 6인 6색 레전드. 네. 신하 선배님께서 와, 저보다. 너무 좋아요, 진짜. 데뷔한 지 20년 되셨잖아요. 아, 그쵸. 저보다 많이 들었으신 거 같아요. 그쵸. 저, 저가 이제 98년도에 태어났는데 또 98년도에 데뷔를 하셨거든요.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죠? 그쵸. 명불허전 방탄소년단 선배님까지. 아, BTS 선배님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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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처음 보나요? 많이 봤는데. 음악방송은 처음 보겠죠? 봤는데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뵈어도 너무 설레요. 이제 이번에 또 신곡으로 또 새롭게 컴백을 하셨으니까 네.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보시겠지만. 네. 자, 그리고 핫. 데빗. 네. 로시. 로시. 여자아이들. 아, 이게 여자아이들 분들이 네. 그 반응이 엄청 뜨겁잖아요, 요즘.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의 엠카를.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SF9과 이달의 통역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국의 솔로 데뷔 무대와 노라주 선배님, 다이아 선배님, 라붐 선배님, 스키즈의 무대까지. 어, 스키즈. 어때요? 어느 무대가 가장 기대되나요? 저는 아무래도 음악에 오랜만에 와서 솔직히 다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다 무대가 기대돼요. 멘트가 좀 늘었는데. 자, 그러면 이 무대가 궁금하다면 오늘 저녁 6시 엠카운트다운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MC 활약도 기대해주세요. 네. 산하가 또 MC를 하고 있으니까 네. 산하가 또 잘하겠죠. 네, 화이팅. 버벅거리면 너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 봐요. 바이바이. 자,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얼 스타트 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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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눌려. X 눌러야 돼요? 아니, X. X. 바이바이. 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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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럭.